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 22일 열린 시상식에서 히트곡 버터로 베스트 뮤직비디오와 베스트 팬 군단상을 받았습니다.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은 3년 연속 베스트 팬 군단상은 5년 연속 트로피를 거머쥐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소감을 밝힌 방탄소년단은 팬들 덕에 상을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팬들이 함께한다는 건 큰 의미라면서 최고라는 말로 팬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는 미국 온라인방송사인 아이하트 라디오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방탄소년단은 2018년부터 수상을 이어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올랐던 올해 베스트 듀오 그룹 부문에서는 팝스타 브루노마스와 앤더슨팩이 구성한 듀오 실크소닉이 상을 받았습니다. 우산팩이 구성한 우산팩이 출력으로 보냅니다. 아이는 2년, 6년간 2년 후에 이제는 구성한 거에